공원소녀의 보고 싶은 모습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원소녀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블룸을 피아노로 쳐서 짧게 보여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WT 소원 쪽지에 제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보고싶다고 많이들 남겨주셔서 오늘은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칠곡은 이루마의 리버플로우스 인유입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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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연주 잘 들으셨나요? 공원소녀의 보고싶은 모습이 있거나 공원소녀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원소녀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공원소녀의 다양한 매력이 보고싶으시다면 공원소녀의 다양한 매력이 보고싶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소녀의 다양한 매력이 보고싶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